아이돌 어우, 완화나님께서 호스트를 해주셨네요 아아 뭐 좋은게 아니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저 분서 변신하는데? 써봤으면 써봤자 민주 조심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저거 이기는 방법은 완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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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자 인정하여주세요 저거 이기는 방법은 피해요! 피하고 때려! 피하고 때린 다음에 피하고 때려! 그 다음 피하고 때려! 피하고 때린 다음에 피하고 때려! 피하고 때려! 피하고 때려! 그럼 이겨! 피하고 때려! 아! 피하고 때렸어야지! 나먼저 간다! 어, 간다! 나 꼴등이네? 또! 아이 씨! 이기는 법 간단해! 안 맞고 이기면 돼! 안 맞고 때리면 돼! 안 맞고 때리면 돼! TV fail! 오케이! 신을 잃었어! 형은 신을 이긴 남자야! 방황했을때 바로 뒤로 가고 남겼습니다! 제가 보여주신 기회 아직 없으신 것 같아서 뭔가 보여달라고 제가 또 남겨드렸습니다 보고있어요! 저 밑에 두 분이 점수를 합쳐도 자 이제 해주세요! 자 이 아이 걱정 마세요! 여기 제가 정리 할테니 쉬고 계세요 아 northern 자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뭐야 놀아 tinha 죽어라! 이겨두도 저희가 지는 이유가 뭔지 liberals 아십니까? 저 점수 없어서요? 아니요 본인의 평화 급사 다 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도 평화급사 다 타시지는 않겠죠 설마ib 서희는 또 victor 상은 안해 받는 거죠! 상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은 몰라요 평화 급사를 두검지 타는건 정말 정말 하수가 다 안 먹다 그런 일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전에 제 그림 겸 그 까지 건 먼저 씻고 와서 봐도 안 늦어 아 이겼다고요 그 편을 한 번에 받는지는 전혀 없어요 어 어 이걸 졌네 자 1대에 쓸만한 거 양심상 바람인데 좀 양심 있는 거 좋아요 야 이거 뭐 깔맞춤 하셨네 스킨이랑 네 아 이거 그냥 우산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산을 끼리고 때리고 이거밖에 없어요 골드 근데 골드인데요 골드? 그냥 색깔이 바뀐 것 뿐이에요 이쁜거 이쁜 쓰레기라 이쁜 쓰레기 이쁜 쓰레기 있습니다 그냥 우산이에요 자 다녀오세요 민소씨 네 그저 갈빈 속성 저게 예티의 손이었으면 이길 수 있었는데 저거 못 이겨요 어 뭐 아 아 일부러 민수 매너봐라 이거 아니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무슨 나무꾼이야? 어 어 나이스 좋아 아 이거 그냥 후손이네요 저거 빈속성이라 속이속 내려간다 그냥 아 그냥 몰매가 그냥 막 아 뭐야 어디있는거야 아 어디가셨어요? 하하 어디가셨어요? 아 아 저런게 있어 뭐야? 혼자 다하네 혼자 다해 뭐 저런게 있어 뭐야 그게 아니고 이게 제가 기술한게 아니고 이게 미끄러운거에요 눈길이잖아 조심조 마세요 와나나 이거 무조건 잡아 göz 이거 지면 오래지는 거야 그냥 우리 뒤에 ㅋ reliably 뭐야 가볼까? 아이고 뭐야 악세사리가 아니어서 저 안가니? 보독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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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설레였나요? 저 이런거에 안죽죠? 보독 감사합니다 유튜브거리가 또 나오네요 여기서 맞flix 한 enrollment 점 UC 아 이치 여긴 흙 얼음속성Steve 뚫었다 뜥었다 나 화면했는데 아냐 박아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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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잠깐만 막아! 일로와서! 기어! 어! 막아! 야 이 개 새끼야! 그렇지! 와 이거 뭔 사기야! 이거 이 악수님 뭐야 개쩌네! 어! 어디가세요! 아! 속이 쏙 내려가는 거 같다! 화나세요? 화나세요? 어! 어디가 났어요 또! 어! 우와! 어! 다 어디갔어! 아! 정말! 게임 좀 하자! 게임 좀 하자! 아! 진짜! 자! 조심해! 폭탄 폭탄 폭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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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나님! 와나님! 보여줘요! 아! 아니 저 보여달라고 하면 부담감을 가져요! 그리고 매트가 저한테 국무 금지예요! 이거 채찍도 해주고 딱! 그렇지! 좋아! 딱! 자! 국민 국무 좋아하지! 딱! 울림 울림! 그렇지! 어! 머리가! 어! 머리! 어! 저거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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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뭐야! 왜! 나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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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괜찮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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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이다! 야! 야 여기요! 잠깐만! 괜찮아? 니 맞춰가 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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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오! 로봇! 어! 오! 오케이! 오! 오케이! 모험 세죠? 오!케! 오!케 잡았죠? 잡아드렸죠? 흔동이! 그렇지! 흔동이! 괴맞어! 좋아! 미쳤다! 좋아! 와! 아.. 기가 없어x3 아!! 아.. 화려하게 얘 들어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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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꽈비 꽈비 아 맨연나 케리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찐씀마 오케이 오케이 찐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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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들 악세 뭐할꼬음? 사은 사람... 아니 저 매너 게임 합시다 야 갑시다 eben 저 가방 하나 팼무지 무포야? 응? 피네? 오케이 한 명 잡았고요 아 짬보독 잡았어요 짬보독 이상하네 여기 나가면 안되는.. 들어가면 안되는거야? 되는데 떨어진거야 민수 어? 아 좋아 좋아 끝났고요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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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네 다 달라 이번에 어 얘 또 만났다 아 좋아 뭐 끝나면 짬보독 짬보독 잡았어 아 아 아 어 아 다들 나와 parti하자 파티 얘들아! 얘들아 이게 스트리머야 스트리머 와 일반 유주의 갭 차이가 어쩔 수 없는거야 너희들이 잘못이 아니다 아 아 아시겠어? 오 너희들이 잘못이 아니다 너희들이 잘못이 아니다 아니여 미안해 머 그럴게 잡이 없다 까비 잔보낭이 나갑니다 잔모 어 울림 울림 뭐야 이거 읏쨰! 읏쨰! 어딜가! 가샤! 뭐가 아니야! 아 증발해버렸대요 딱 추리해버렸습니다 아 또 또 또 오늘 상도 터졌네 진짜로 사장님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귀한 상을 주시고 이 귀한 상들을 머독님과 형독형 이 둘에게 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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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것도 봐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이렇게 다 주시다 그만하셔요 뭘 감사해요 이Anible 형 아 네가 제일 잘했어 들어와 sua 예 고생하셨습니다 재밌었습니다 간만에 꿀잼 터트렸네 guys Racer Racer esque lr